라인 꾹꾹 눌러주시오 조회에 올라가 금형을 올려 피클을 피클을 흘리납니다 피클을 흘리납니다 다리다리장 피클을 흘리내려 배가 덮어줬는데... 방금 반죽을 빼고 여기가 큰 편이에요 여기를 다시 시킬게요 이 시점에 다 먹기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피가가 다가있게 목소리가 안전하고 벗겨서 아 거기다 좀 했다 했다 이제 보내자 그래 이렇게 놔둬 내 이렇게 놔 걸려줄게 할게 응 이게 왜 걸려 봐 그건 아니야 그건 너의 하지? 응 언니가 다 흔들어 내가 걸어줄게 너 많이 달려야 돼 나 이제 나 달거려줄게 봐봐 나 이렇게 놔둬잖아 왜 나 이렇게 놔둬 나 이렇게 놔둬 아빠는 여기 옆에서 나 이쪽 뒤에서 할게 여기 오는 거 다 다음에 오는 거 다 다음에 오는 거 laughs 응 이거? 응 여기 두고만 여기 여기 두고만 응 웃긴 안쪽 안쪽 아 놀아 오늘 비하자 금연소에요 그러게마저ры 감사합니다 깨끗솔 라리라리 라리 삼자 으음 저거다 여기 봐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